몇 눈을 본거하고 또 영상으로 체크해보는거 다르니까 아 그쵸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네 밖고 또 집에가서 밖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손이 빠르면서 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저같은 타입은 손이 굉장히 느려요 저도 네 맞아요 저도 좀 느려요 저도 평균 워낙 굼뜨기 때문에 손이 느린 대신에 정확히 가고 싶어하니까 그러려고 열심히 하는거라고 생각하시구요 지금처럼 컨디션대로 가시면 되니까 이제 안빠져서 보충소가 안나올거에요 어쨌든 만들수만 있으면 네 전공이 뭐 이런쪽 전공은 아니신거죠 미대는 나왔어요 네 미대 나왔어요 그랬구나 근데 제형은 안해왔어요 저도 디자인과 나왔지 이런걸 안했어요 네 그렇죠 어쩌다보니까 지금 하게 된거지 그게 네 내 새끼를 갖고 싶으니까 만들게 된거였지 한적 없어요 저도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종류별로 다 구입을 하셨구나 네 그리고 집 만들고 있거든요 집에서 아 저기 돌하우스 이렇게요 네 미녀첩 네 거의 다 했는데 네 야 역시 집안첩식은 다들 방만 넓으면 된다고 내 방이 좁아서 그걸 못만들 뿐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섞이네 사례를